모르는걸 말해 여기 앉아있냐 아니 제가 스스로 좀 빡빡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못 빡빡이를 한번 자연스럽게 두려워 이게 본인이 아세요 예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장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장거씨한테 다시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박수를 받는거에요 예 사실은 제가 오늘 기분 역시 팬인데 아이고 누님 오셨네 누님? 예 제가 가는데마다 오시는 누님이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? 예 맞습니까? 전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누님들 아니 이 나쁜 누님은 제가 다 깔아먹는 누님 기분입니다 내 기분으로 한 200명은 깔아놓고 그러는데 박수 한번 쳐 보세요 하하하하 찔러는거죠 작품에 우리 장군씨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 코로나들을 오늘 뭐 뭐야 쟠뱅 뭐 이렇게 치면서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라도 좀 재밌게 해줄 수 있는거 이렇게 있죠 아 예 제가 퍼프션도 치고 어 중간에 간주 들어갈 때 김웅우 선생님이 저 두려워 한번 치는 걸 보고 싶어요 예 자 호란렘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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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자꾸 지겨찬들이 하나도 돼 하나도 기다려도 도대체 사람 없는 도대체 Franken 도대체 그란드 미chemical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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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은 수로바 내 이름이 수로바 내 이름이 수동가 내 이름이 수로바 하하하하 자 우리 김국씨 장국씨 저하고 이제 노래를 하다가 제가 양손을 둡니다. 그러면 박수와 합성! 박수와 합성! 자 우리 김국씨 고! 우리 김국씨 고! 진짜! 네 네 네 네! 장국가니아! 시켰다 급한 질, 노우가 장빈 상관 조금만 나와, 대기하다 해도 다 버리는 빈 상관 자, 장빈 상관 목숨 떠오르라 공기야 뿐이야 하지마 어떤 날 내내 목숨 떠오르라 어떤 날 내겐 해석 전기 바로 인선 이것은 거기에 있는지 자 오른쪽도 치자 자 여기만 한 번 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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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같이 자 여기만 한 번 해보세요 오우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drum Anh! 이 놈 안 치니마 다시 telephoneиться 아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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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한글자막 by 한효정